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몸이 그걸 기억할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장의 처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? Don't worry 예 당연히 이렇게 시작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계속 연습하다 보면 몸이 그걸 기억할 거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~~하다 보면 자 이 말을 이제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을 좀 해 봤는데 물론 if 가능하고요 이 if와 비슷하게 ~~하면서 ~~함에 따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는 as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계속 연습하다 라는 말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주어가 뭔지 한국어 문장만 봐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끄집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쪽 당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you가 됩니다 그래서 as you 그리고 계속 ~~하다 라는 동사로는 keep 이 있죠 그래서 keep 을 그 뒤에 붙여 주고요 그리고 연습하다 라는 말은 practice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keep 뒤에는 항상 ing형을 쓰죠 그래서 keep practicing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keep practicing 그 다음이 문제인데 몸이 그걸 기억할 거예요 라고 한국어로 써 놓았지만 영어로는 몸이 기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어떤 영어식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될 것이다 그 뒤에다가 몸의 기억 쉽게 말해서 몸이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짜리 단어가 있는데 그런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~~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 볼 텐데 아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단은 it 이라고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~~할 것이다 라는 will 을 그 뒤에 쓰고 그 다음에 되다 ~~가 되다 라는 뜻의 become 이 단어를 그 다음에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it will becom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쓸 단어가 뭐냐면 이 몸의 기억 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대충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도 이 단어를 치면 근육 기억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muscle memory 라고 합니다 이 muscle memory 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뭐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자세나 이런 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몸이 기억하는 것이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muscle memory 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여러분께서는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는 것도 사실 입근육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muscle memory 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쭉 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't worry 계속 연습하시면 As you keep practicing 그게 몸의 기억이 될 겁니다 몸이 그걸 기억할 겁니다 It will become muscle memory Don't worry As you keep practicing It will become muscle memory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확신할 수 없다 사실 이 한국어 문장은 상당히 좀 영어 직역체를 그대로 써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이거든요 그럼 일단 영어로 바꾸어 보기 위해서 주어동사를 한번 찾아 볼게요 그럼 먼저 주어동사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니까 당연히 주어는 이제 we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확신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이 덩어리를 하나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Be unsure of Be unsure of 이게 하나의 이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뭐를 확신한다 그러면 뭐 sure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unsure 그러면 그것의 반대말이고 그것을 비동사 뒤에 써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of를 써서 뭐뭐를 그 뒤에 나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we are unsure of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말이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어디로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요 where 이 단어를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쓰셔야 될 말은 순서대로 읽습니다 이 프로젝트 데려갈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만 쓰시면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라는 전체 덩어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단어를 넣어 볼게요 This project will take us 자 그래서 where this project will take us 지금 이 말 전체가 뭐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라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We are unsure of where this project will take us We are unsure of where this project will take u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would와 could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&